언니 자꾸 왜 불러? 지금 패드하는거 안보여? 진짜 언니 지금 유튜브가야돼 또 놀아당하는 얘기야? 아니 그게 아니라 맞네 진짜 웃겨 웃겨? 어 아니 기분이 안되 자리 좁아가지고 안될거 같은데 웃기면 법 봐주지 아싸 저리가 왜 맺혀 응 진짜 응 진짜 엄마 언니가 잘못했어 엄마 언니가 잘못했어 응 응 언니를 왜그래? 너는 몰라도 돼 알았지? 응 싸웠나 조용히 해 아 언니가 자꾸 자꾸 언니 괴롭혀가지고 뭐? 우리 언니를 괴롭혀? 으아